뭐야? 아! 아! 빨리! 으아! 왜 못 사다! 뭐야? 뭐야? 안 돼! 야, 괜찮아요. 그런데 노비는 위장신분이고요. 바로 다른 신분이 있거든요. 그 신분이 암행어사거든요. 저는 덕산이 괴롭힌 것 같은데요. 아, 뜯어봐도 피를 살려, 피를. 뜯어봐도 그렇지. 어때요? 이 마을에서, 이 고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? 노비! 노비! 저희들이 하는 의미가 일기에다가 무슨 뭐 행위돼서 하면 뭐 많이 벗을 수 있다는 게 무슨 아저씨는 왕이 되는 거야? 아! 일곱을 대통령들의 한탄이 끊이지 않아 어사또님께서 오늘 출동을 명하셨다. 다들 어사또님께 인사를 올리거라!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런 차이 또 올라가는데 내 며칠 동안 너희들의 부정부패와 피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사또 어찌하여 귓돈을 가려하며 부정부패의 피를 저지르며 그 귀한 똥까지 가시를 했느냐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다행히 아절놈들이 뒤로 해먹은 일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 사실대로 이실짓고 하거라! 이 놈이 정신 못 차리고 이 놈이라니! 그래서 너보다 위다 너 장동민 아저 넌 어찌하여 호구소설하여 그렇게 백성들의 뒷 뒤로 또 돈을 떼어갔느냐 그게 그렇게 재밌되냐? 아닙니다 재밌다고 이 밑줄을 쉬었잖아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아니 너한테 큰절을 안 해? 있네 이봐 갖고 와 가만히 있어보라고 알았으니까 내놔아봐 호구조사는 내 인생에 최고의 희열 같다 왜 남의 얘기를 읽어요 시끄럽다 이놈 감찰군 네 여기 너희들이 먹다가 갈까? 오픈 꾸린이들 이리 와 멋있는 꾸린다 먹어라 멋있게 먹으라 빨리 인강 뭐가 뭔지 보여주겠다 빨리 와서 먹어라 아니면 두 개를 먹게 해야겠다 두 개를 먹게 해야겠다 여기에는 내가 며칠 동안 왔다갔다 했던 그 땅속에서 병균과 세균이 득션 득션할 것이다 빨리 이걸 먹어라 맛있었냐? 맛이 없는 것 같다 좀 더 먹어라 이건 무엇이야 털이 왜 이렇게 붙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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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이 왜 이렇게 붙었냐?